강사도님. 강사도님.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우리 새하늘님께서 내게 주신 캐시예요. 아주 똑똑하고 분명한 목소리였어요. 이곳에 있는 더러운 죄를 다 태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. 이 여자가 미쳤나. 저 ahora야. 어딜 가면. 정의야. 새하늘림이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주실 거야. 저... 뭐 하는 겁니까? 이 더러운 거. 내가 다 불태워버릴 거야. 새하님. 왜? 두려워? 내가 잘못했어. 한 번만. 한이. 넌 죽어야 돼. 그리고... 수욕에나 떨어져! 정의야! 안 된다. 니 그렇게 하면 내일 살인자가 되는 기다. 형아님. 이 놈. 반드시 내 손으로 끝내버릴 거야. 니가 안 그랬나? 이 끔찍한 곳에서 벗어나서 세상 밖으로 나갈게라고. 이 놈은 법의 심판 받게 하자. 나는... 나는 살아가리야. 나는... 나는... 내 짓말고 있는 수도 있잖아. 아... 너... 아... 네... 너... 내 거... 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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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... 나... 난... 으악! 아악! 야노. 다 끝났어. 이제 정말. 지옥 같은 시간이 다 끝났어. 잘 못된다. 그러시겠나? 형, 이제 나 혼자서 당당하게 걸어 나갈 거야.